6번 매트, 43번 경기입니다. 화이팅! 흔히, 나와드, 할아버지야, 마이크, 57, 최애, 아, 고장, 빅통! 지금 시작하는 거 맞추어. 민호님, 아직 조금더 기세를만들으면 좋을 것 같아. 못기 깊게 잡고, 못기 깊게 잡고, 조금더 기세를 만들어보시다, 민호님. 남성화인은 아이디어스크림 시장대학 빨라주세요 너무 좋다 했네 자 가드패시해 머리 빼 상체 상체 세워요 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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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체 세워요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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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드패시해야 돼 다리 하나 건너가 자신감 있게 다리 하나 건너가 다리 하나 건너가 다리 하나 건너가 천천히 쳐다보는 게 하여서 57 복수 뒤로 빠져 뒤로 빠져 머리 빼요 머리 머리 빼 2분 30 앞바게 앞바게 머리 빼요 머리 뺏어 머리 빼세요 형님 좋다 형님 가보자 가보자 1분 남았다 2분 10초 2분 10초 2분 3플라사 너무 좋고요 아하 계속 채우고 채우고 오케이 팔팔팔 이제 기다하게 움직여 형님 오모 장가도 돼 오모 오모 장가도 돼 오모 장가도 돼 돼 빨리 이거 빠지면서 계속 브레이킹 해야 돼 상체 감이 연락이 많잖아 이거 빠져 그럼 태워봐 이러면 돼 이러면 돼 야 보름 태워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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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형님 잘하는 거 있잖아요 1분 날리는 거 1분 1분 점수 먹고 점수 먹고 1분 날리는 거죠 날리는 거 우리 시간 별로 없어요 해야 돼 1분 넘어가 1분 30초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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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형님 잘하는 거 잘하는 거 맨날 옮기는 거 있더라고요 오이니 uksvvvvv Đex 넘어가 onta 그 Airport 터olen 오버헤드 1분 후gef 주의 keine 웃éra 오버헤드 해볼까 우리 가보자 나도 패치 바로 해야지 빨리 빨리 안 봐 올라가 올라가야 돼 안 돼 안 돼 패치 같이 굴러 같이 굴러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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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빼고 팔 빼고 깔림 안돼 깔림 안돼 깔림 안돼 자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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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스크롤 좋다 좋다 에이 좋다 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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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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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저미 지저미